24장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말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며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의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케하는 혐오할 만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라 그때에는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는 여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도망하는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아니기를 기도하여라 그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이 같은 환란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기간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여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또는 저기 계십니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증거를 내보일 것이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하신 사람까지 속일 것이다 보아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일러주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여보시오 그가 광야에 계십니다 라고 말해도 거기에 가지 마라 여보시오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십니다 라고 말해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그 환란의 날이 지난 직후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때의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울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새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와 문 앞에 있는 줄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아들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만약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도둑이 집에 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인자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주인이 집안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도록 맡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명한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대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그러나 악한 종이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다른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그때의 주인은 그 종에게 벌을 내리고 그 종을 위선자처럼 여길 것이다 그 종은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그리기 시작했어 그 종의 주인은 그 종의 주인은 그 종의 주인은 그 종은